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이주영입니다. 이제 정말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 친지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실 텐데요. 얘기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정치권 이슈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정치권 관련된 얘기들도 나누시다 보면 서로 의견 차도 있으실 거고 언성도 높아지는 경우도 저희 가족들 간에서도 간간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유독 정치권 관련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연초부터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앞으로의 우리 먹을거리 그리고 살거리에 조금 더 충족해주는 또 알찬 내용들이 될지 오늘 이데일리 초대에서 특별한 순서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미애 의원 모시고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권 이슈들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일과 보내고 계세요? 요즘엔요? 네 사실은 뭐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늘 뭐 국리하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국회죠. 그래서 때로는 뭐 지역에 이제 지난해 너무 힘든 해여서 위로도 해드리는 또 앞으로 이제 새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비전과 포부를 밝히는 그런 이제 의정보고를 하면서 또 의회에 나가서는 또 회의 참여해야 되고 뭐 서류 보면서 국리해야 되고 그렇게 일상이 지나가고 있죠.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이 모자르실 만큼 분주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곱게 입으셨습니다만 단화가 정말 필요할 만큼 많이 걷고 움직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의상보고 첫 의상으로 들게 됐어요.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이제 장 차원에서는 전당대회도 마무리됐고 새로운 신임 당대표 출범 이후 체제가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차원에서 어떤 변화들이 먼저 예상이 될까요? 당이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그 당대표 두 분 뭐 세 분이었지만 특히 두 분 사이에 이 각축 박빙의 그 싸움이 전개됐는데요. 굉장히 그 당의 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만한 그런 난타전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수습해가는 어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시 처방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비상한 각오 또 그런 포용 통합 뭐 이런 걸 통해서 당을 우선 안정적으로 수습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 요즘 정부 여당 너무 민생 침체 가운데 어떤 대책도 없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처럼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고 여당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데 그러면 야당이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야당도 내부투쟁으로 전대를 치렀다 하면 국민이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당 체제와 시스템을 국민에게 숙권정당으로서의 그런 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체제로 시급히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희망을 예상할 수 있는 굳건한 시스템 전환도 일단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문재인 대표 출범 이후에 이제 여론에서도 날선 비판, 정부의 전면전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정부의 전면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늘 특히 증세와 복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장 선두에서 증세를 맡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생이 침체되어 있는 요즘의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의 침체가 아니고요. 딱 집어서 말하면 정확하게 민생 침체예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도 괜찮은 성적표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 밑으로 민생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화된 가운데서 정부 처방이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 증세는 자꾸 하면서 또 그게 서민 복지 때문에 재정이 고갈됐다. 이렇게 진단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현실 시장 감각이 없고 현실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야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설정이다. 바로 그걸 통해서 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용기를 줄 수 있다. 그게 야당의 역할이다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증세와 복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올 초부터 정말 떠들썩한 파도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증세 없는 복지 그러면서 동시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여권 내부에서 모두 나온 표현인데 왜 여권 안에서도 이렇게 혼선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조금 이건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미 증세 없다. 아니면 증세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이미 세금을 서민들한테 많이 부담시켜가지고 근로소득세는 무려 15%나 더 거뒀어요. 근로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반면에 법인세는 3% 정도 안 거뒀어요. 덜 거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재정 고갈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첫 해에 2조, 두 번째 해에 8조, 또 지난 해에 10조 모두 합쳐서 20조의 재정 고갈이 있는 셈인데 그걸 메꾼다는 거였잖아요. 담배세 올려서. 그러니까 서민들이 더 많이 애용하는 담배 값을 정말 엄청나게 세금을 부쳐가지고 고갈난 재정을 다 메꾸면서 서민한테 부담을 엄청 주면서 증세 앞으로 없다 그러면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데 이미 서민한테는 병을 주고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수 결손 20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법인세를 3조를 덜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고 볼 건가.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골고루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을 법인세 부분 덜 거뒀으니까 그걸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재벌 대기업은 봐주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봐주고 담배 값을 올리듯이 그렇게 서민은 쥐어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지적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업들이 잘 되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기업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서민들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일 텐데 그 과정에서 아쉬운 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일단 좀 답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의원님이 보시는 증세와 복지 어떤 방향이 가장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만난 대부분 사람들 가운데요.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밥 한 끼 제공하는 그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괜찮대요. 그런 나라가 좋대요. 그러면 노후에 어른들이 부자로 살았거나 가난하게 살았거나 부자로 살면서 노후 준비를 다 했다고 쳐도 자식들이 창업하다가 몇 번 망하고 나면 전세금 빼서 그 돈 다 대주면 월세 입자로 전락하면서 가난해지거든요. 그런 불안정, 불확실한 시대에 노후를 부자로 살았거나 가난하게 살았거나 간에 정부가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잘못된 정책입니까. 아니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에 속하는 어떤 분이 나는 세금을 얼마든지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후를 보장만 해 준다면. 그런데 내가 낸 돈이 여기 길바닥에 도로 파헤치고 새로 깔고 이런 데 써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를 우리 국민이 무조건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더 급더라도 이게 노후를 보장시키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제대로 된 복지에 쓰여진다면 얼마든지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정부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부패를 없애고 그런 다음에 복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하는데요. 국민에 대한 배신은 세금을 정직하게 공장에 걷지 않고 그 집행을 공정하게 정직하게 하지 않고 일부 관료들 관피아 이런 데에 연봉이 2억 원 이상 이렇게 쓰지는 그런 걸 반대하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게 세금이라도. 어찌 보면 신뢰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권 쪽에서 혼선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새누리당의 최근 지지율도 많이 내려간 감도 있고요. 여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점을 가장 최근에 아쉬워하는 걸까요? 여당이 되게 무능해요. 아까 그런 담배세 정말 민생이 파탄 났다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급격히 담배세를 올려서 마치 국민 건강을 위하는 척하지만 국민에게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약마저 뺏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위로를 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 무능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장 차관의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발언도 막아버리면서 미리 지침을 주니까 사실은 여당 대표가 2월 국회에서 고백하기를 대표연설에서 여당 지도부도 청와대에 두 번 가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통의 정치 내부의 어떤 국민을 위한 무슨 이런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권력투쟁의 모습을 현출했다든가 또는 그런 세금 논쟁에 있어서 연말 정산에서 2월에 보통은 낸 돈을 환급을 받아서 조금 보너스 받은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 보통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중산층을 더 압박을 한다든지 또 최근에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또 4년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 희망고문을 한다든지 이런 대통령의 정책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지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 당사자와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내지 못하는 처방을 내지 못하는 여당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앞서도 정권 현 정부라 여권에서의 아쉬움 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1야당인 만큼 세정치 민주연합의 어깨도 상당히 무거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가 무섭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거고 여전히 그럼에도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정책으로 어떤 우리 사회를 사회 문제를 해결책을 내놓는다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건 특히 여당의 할 일인데요. 야당은 그걸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견제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도. 그걸 꾸준히 해내질 못하고 흔들리면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야당이 점수를 까먹게 되고 야당한테 맡겨놔도 제대로 못할 거야 하는 불신이 팽배하면 이제 집권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런 반복 악순환이 사실은 있었죠.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야당도 뭐라고 할까 해답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할 때는 힘 있게 설득을 해주고 또 동의할 것은 선뜻 동의를 해주고 하는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요. 보니까 올해에도 비정규직 대책 토론회를 여셨어요. 대목이 최근 인기 드라마 영향 때문인지 장글의 구하기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비정규직 해법을 올해 첫 화두로 던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저는 평소에 이런 소신 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지에 의존하는 건 사실은 두 번째고요. 먼저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땀 흘려 일을 할 테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요. 그러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근로시간이 최장이에요.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내가 사지 육신이 멀쩡한 건강한 이상은 하루에 20시간을 일을 시켜도 나는 즐겁게 일을 하겠다. 그 대신 내가 그렇게 땀 흘린 만큼 제대로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굳이 복지에 내가 기댈 필요는 없다라는 그만큼 근로의혹과 자존심이 강한 자기 스스로의 일은 자기가 해결하겠다 하는 자립심이 강한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화두를 어떻게 등전을 하면 저임금 시대를 깨기 위해서 최고의 복지는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을 제대로 주는 시스템 이걸 구축을 하면 사실은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임금과 근로자 보호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견인하고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정부 정책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된다를 자꾸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글의 구하기도 새해 들어서 가장 먼저 정책 토론회를 전개를 했어요. 필요한 부분이고요. 고용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된 고용 형태일 것 같고 그런데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된 직장인을 고용하는 것이 득일 때가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고민해서 어느 쪽의 저울질이 더 맞는지 이 생각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죠. 기업의 입장과 근로자들의 안정성과 두 가지가 동시에 갈 수는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 있어요.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신분상의 차별처럼 돼 있어요. 신분사회예요.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한 45%밖에 못 받아요. 절반 이하로 받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일한 만큼 일의 성과가 남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사회가 노예 사회인 거예요. 노예는 그렇잖아요. 잠재워지고 밥 먹여지고 그러나 그 노예가 아무리 이를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다 해도 그건 다 주인께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의 비정규직의 신분상의 차별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그런 관행정의 차별이 이게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은 외국 경우에 Regular 또는 Non-Regular 해가지고 내가 늘 출퇴근하는 게 나는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내가 시간제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기업의 근로계약을 장기간 체결하고 하는 그런 Regular 직업이나 똑같아요. 임금은. 그러니까 임금의 차별을 없애버리면 같은 일을 같은 질에 따라서 하면 같은 임금을 준다 그러면 기업도 내가 지금은 사업 초기니까 인력을 10명을 썼는데 사업을 확장하니까 인력을 한 5배로 늘려서 50명을 썼다. 그런데 또 그 사업이 다른 경쟁사가 생겨서 좀 줄여야 되겠다. 시장이 너무 팽창돼 있다. 그러면 내가 다시 10명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보내는 사람이 이 사회가 받아들일 시장이 없으면 투쟁투쟁해서 경직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른 데 가도 그 같은 일을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요. 저 나갔다가 다시 필요할 때 들을게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임금 차별을 없애주는 노력을 없애면 임금 차별을 없애버리면 사실은 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쓰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관행의 개선이 가능한데 관행은 던져주면 개선이 안 돼요. 나쁜 쪽으로 자꾸 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것처럼 그럼 그 관행은 누가 먼저 선도하고 깨야 되느냐. 그거는 정부 공공부문 또 그렇게 능력이 되는 자본 투자 한 만큼 생산성과 수익성을 올리는 대기업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선도해내고 또 그걸 대기업한테 정말 이런 고용노동관행 간접고용하면서 책임 안지는 이런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다면 정말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요. 또 세금 감면도 제시하고 이렇게 유인 정책을 펼치면 저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 쭉 듣고 있으니까 올해도 참 많이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게 되는데요. 이제 설 연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의원님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의원님 뭐 지난해가 너무 어려운 해였어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골목마다 또 특히 민생 침체 속에서 하루 종일 가게 열어놔도 정말 몇 천 원 팔기 어려운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이건 정말 제가 직접 찾아뵙고 손잡아 드리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여전히 먼저 지난해에 힘들었던 점을 위로를 해드리고 또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 포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일이 정치인의 할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좀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해가요. 저는 굉장히 밝으리라 전망을 합니다. 사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야당이 이제 좀 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서 야당 자체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은 이제 그만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저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야당이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정책이 그냥 주목구구인 그런 정치 선정구호여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야당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일에 몰두하면서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 드리고 싶습니다. 더 바쁘신 명절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직접 명절 동안에 뵈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 또 이데일리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더 복되시고 또 그리고 한 걸음부터 차근히 걷는 사람이 멀리 가고 또 올해 잘 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새해에는 성실하게 묵묵기라는 분들한테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육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